키스했어 어제 얘랑 나랑 키스했어 너 뭐라고? 뭐라는 거? 내가 너랑 뭐래? 뭐야? 키스 얘기 아니었어? 뭔 소리 하는 거야? 나는 너랑 나랑 어제 동국 함께 얘기한 건데? 뭐? 잠깐 잠깐 그니까 정리를 해보면 니네 둘이 어제 술을 먹고 내 카메라를 부숴 아니 아니야 그 전에 둘이 술을 먹고 키스를 했다고? 키스? 니네 둘이 사실이야? 아빠? 아빠 그거 실수였어 실수 실수? 저기 누군가에서 저기 조금만 진정하고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되겠어 저 사람 이리 와 아아 아 아아 너 나 이리기 감사합니다.